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여행TV 입니다. 오늘 찍어볼 영상 주제는 다른 채널들은 종목 추천을 해주잖아요.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인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종목 추천은 하기 싫고 이런 종목은 사면 안된다. 이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은 코스피 종목은 빼고 코스닥 종목 위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시가총액 낮은 종목부터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밑으로 갈수록 시가총액이 내려갈수록 질이 나쁜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낮은 순서대로 보면 금방 끝낼 것 같아서 낮은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랑스러운 1371이 꼴찌가 모다라는 기업인데 이 종목은 보나 마나 거래정지인 종목이죠. 파티게임즈 관련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무차입 경영을 하다가 거래정지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이는 스펙주들 있잖아요. 스펙주들 이 스펙주들 중에서 2,100원 넘는 종목도 있잖아요. 하나 S스펙 3호 이베스트 이안 스펙 1호 KB 제 11호 스펙 이런 종목들 2,100원 넘는 스펙들은 일단 다 거르는게 좋아요. 그렇다고 2,100원 아래라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2,100원 넘는 스펙들은 사면 결과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싹 다 거르는게 좋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주랑 스펙주 빼고는 지금 한류 AI센터 이 기업이 지금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 적은 종목인데 와 시가총액 82억 82억 최대주주 지분이 6% 거든요. 여러분 5억만 이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도 코스닥 기업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뭐하는 회사지 근데? 진짜 시가총액 80억짜리 코스닥 기업은 2010년도 그때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관리종목이긴 한데 뭐 신기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 80억이 문제가 아니라 한 100억대도 잘 없거든요. 웬만하면 진짜 잘 없는데 오랜만에 보네요. 100억 미만인데 거래정지를 안당한 종목은 일단 계속해서 뭐 스펙주들이 보이는데 스펙주들은 2,100원 넘으면 무조건 안사는게 좋고요. 사실 스펙주를 시장 상황이 진짜 안좋은게 아니면 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스펙주를 사야될때는 딱 그 뭐지 막 우선주 10개 정도 상한가 가는 막 그런 시즌 있잖아요. 그런 시즌에는 이제 우선주 끝나면 바로 스펙주거든요. 그때 아니면 스펙주는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 물론 이제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제 인수합병 계획 중인 스펙주는 뭐 좋아 보이면 살 수도 있죠. UID 한번 봅시다. 시가총액 138억 일단 재무제표 빨간 종목들 있잖아요. 연간 3년 이상 적자 보는 종목들 4년 연속으로 적자 보는 관리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지금 몇 년째 관리 종목 몇 년째 적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3년 이상 빨간색이 찍혀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일단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게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통 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고점에서 10배 정도 해 먹고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근데 사실 언제 상장 폐지 돼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 막 제조업 회사들이 3년 4년 연속 적자면 막 꺼리게 되거든요. 근데 바이오 제약 회사들은 3년 4년 적자라도 이상하게 관심이 가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런건지 모르겠어요.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세동이라는 종목이 보이죠. 세동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3년 연속 적자를 본 회사인데 근데 2019년 3월 까지 두 분기 연속으로 이제 흑자를 냈잖아요. 흑자를 내면서 이제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어? 이 회사가 좀 정상적으로 경영이 되나? 약간 몇 년 연속으로 적자가 난 기업이 되게 두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이제 버릇을 못 고치고 2019년 6월에 이만큼 적자를 본 상태인데 근데 이게 또 단기 순이익 적자라 가지고 한번 이제 다음 분기랑 이제 지금 9월이랑 12월에 발표될 9월 3분기랑 4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뭐 1,2년이 걸리더라도 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으면 사실 이 시가총액 168억이라는 가격은 저 평가는 맞습니다. 근데 일단 뭐 지금 살 가격은 절대 아니죠. 근데 사실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약간 이런 좀 페니스톡이라고 하나? 시가총액 낮은 종목을 굳이 살 이유는 없는데 시가총액 낮은 종목 에컴텍이라는 종목이 원래 관리 종목이었는데 관리 종목 풀리면서 좀 큰 재미를 봤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지어소프트 아시나요 여러분? 지어소프트가 이제 뭐 오아시스 마켓 관련해서 이슈로 뭐 7배 8배 상승했는데 지어소프트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 관리종목이었어요. 관리종목 중에서 되게 좀 괜찮은 종목들이 많아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어요. 몇배 상승하는 음 뭐 디젠스 디젠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황교연 테마주였어요. 황교연 테마주였는데 사실 테마주라는 것도 기업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이제 받쳐줘야지 세력들이 있는 거거든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는 무서워서 세력들이 못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거래량만 봐도 그냥 다 세력들이 이제 빤스런을 한 그런 느낌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정치 테마주였다고 막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주 관리종목은 아닌데 뭔가 좀 찝찝하죠? 그러니까 적자 적자 적자를 그렇게 많이 보는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뭔가 좀 회사가 마탱이가 간 거 같아요. 사실 시가총액 200억 미만 회사 중에서는 좀 좋아 보이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사실 이 회사도 지금 지금 분기에 150억 적자를 보는 회사인데 사실 이런 회사는 그러니까 진짜 1, 2년 후 1, 2년 후가 아니라 당장 1, 2달 후에 막 거래 정지가 돼도 전혀 이상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관리종목이죠. 그래서 되게 약간 관리종목 중에서도 약간 좀 어? 이거 관리종목 풀릴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4년 연속으로 적자를 받는데 뭐 3분기 연속으로 이제 흑자를 냈다. 3분기만 더 흑자를 내면 막 관리종목이 풀릴 것 같은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회사를 발굴을 해야지 막 관리종목이라고 투자를 하면 보통 10개 중에 8개 업계는 상당폐지를 당하더라고요. 코이즈 이거 원래 반기분 테마주였죠. 반기분 테마주였는데 아 근데 얘는 진짜 심각한게 사실 회사가 적자를 이렇게 많이 받는데 무상증자를 하고 있네 주식으로 좀 장난을 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일단 지금 6월달에 흑자가 나왔는데 만약에 9월 12월에 흑자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2019년이 흑자로 마감된다. 근데 2020년 1분기가 이제 또 흑자다. 이러면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볼만 하죠. 사실 시가총액 200억 미만 종목들은 사실 흑자 전환만 확실하게 돼도 두세배는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두세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00% 150% 상승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청보산업 이런 회사가 사실 괜찮은 회사에요. 그러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적자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만약에 흑자가 두세분기 연속으로 찍히면 이제 말도 안되는 테마주로 이제 엮어요. 뭐 청보산업 뭐 제 기억이 맞다면 옛날에 안희정 테마주였던 뭐 종목이었던 것 같고 이제 여기 기억은 안나는데 또 안철수 테마주로 엮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안상욱씨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철수 테마였냐면 이제 안철수씨랑 같은 안씨라고 안철수 테마주로 엮었던 것 같은 기억은 나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앞으로 이제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지면 그러니까 한번 언젠지는 몰라도 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은 굳이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만약에 시가총액 낮은 종목에 투자를 하라고 해서 관리종목 몇 년 연속으로 적자를 지키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라는게 아니라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 회사들 물론 망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거래정지를 당하는 가능성은 사실 모든 회사가 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아까 말한 관리종목들에 비하면 좀 가능성이 낮죠. 왜냐하면 일단 부채비율도 낮고 그렇다고 뭐 회사가 뭐 사업이 크게 잘 되고 있진 않지만 크게 안되고 있거나 그런 경우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회사 상황에 크게 변화가 있을 그럴 업종도 아니고 정치 테마주로 과거에 꾸준히 엮으려고 노력을 했던 종목들이라서 할거면 이런 종목을 투자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만약에 과거에 뭐 제가 몇억 단위로 한 종목에 몇천만원씩 넣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그럴 때였으면 몇백만원 사놓고 잊어버리거나 약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수익을 냈을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살 것 같진 않네요. 사실 과거에 저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매출 나오는 걸 한번 볼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괜찮아 그러니까 느낌은 괜찮다. 약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느 날 이제 크게 떨어지면 뭐 예를 들면 1815원까지 기회를 주면 그때 한번 매수를 해 볼 만하다. 사실 대주주 지분만 좀 낮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코닉글로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사업을 크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게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뉴스 하나 띄우더니 코닉글로리도 이때 시가총액 150억 대였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뭐 크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대주주 지분이 낮다는 최대 지분이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 150% 250% 이렇게 쏟 쏜 거 보이시죠. 365원에서 838원까지 다 오르고 들어가기 보다는 사실 이렇게 쏠 수 있는 종목을 먼저 들어가 있는 게 베스트긴 하거든요. HLB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저점에서 5배 올랐잖아요. 뭐 HLB가 뭐 앞으로 뭐 글로벌 기업이 될지 아니면 임상을 한 번 더 해야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저점에서 5배 오른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나는 저는 일단 약간 웬만하면 떨어질대로 떨어지는 주식을 사가지고 기다리자 약간 이런 마인드라서 뭐 좋았던 점은 이제 한 번도 삐끗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손실을 받거나 그런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놓고 이제 몇 년 동안 안 올라가지고 아 지루하네 이랬던 적은 꽤 많은데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아 이거 개망했네 약간 이랬던 느낌이 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HLB 같이 다섯 배 오른 종목들 있잖아요. 저점에서 이런 종목들은 약간 하시는 분들은 좀 물론 물론 수익이 뭐 두 배 세 배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약간 20만 원 사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가면 수익 나는 거겠죠. 사실 그것도 이제 그 분 능력이긴 한데 저는 굳이 단기간 다섯 배 오른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이제 굳이 사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아니 저 같으면 진짜 안 살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왜 사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이런 종목을 사면서 이제 같이 투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되고 뭐 어쨌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수익만 내면 되는게 주식시장이라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HLB 하나만 매매하고 이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실 분들 있잖아요. 약간 다른 거는 끊어도 술 담배 이런 거는 끊어도 주식이랑 도박은 잘 못 끊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 보면 근데 보면 이제 HLB 같은 거 투자해가지고 이제 막 저점에서 5배 오른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냈다. 한번 수익을 내면 그 느낌을 못 잊어가지고 이제 또 이제 비슷한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의하시라고요. HLB 라는 종목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점에서 5배 오른 종목을 굳이 사야되나 약간 이런 생각 근데 HLB 뿐만이 아니더라도 많잖아요. 사실 KMW 막 그런 종목들 신고가를 찍는 종목을 살게 아니라 신저가를 찍는 종목을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지점에서 사는게 가장 베스트에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옛날에 김부겸 세마주를 엮였던 종목인데 아 맞아 그 흡자였다가 갑자기 적자로 전환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약간 값분싸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또 투자하면 안되는 기준이 보시면 그 전환사채랑 유상증자 발행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지금 이 회사도 전환사채 좀 많이 발행했거든요. 60억 전환사채 발행하는 회사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그 청포산업 같은 경우도 회사가 시가총액이 낮고 뭐 매출이 좀 지지부진해서 그렇지 전환사채나 유상증자를 발행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한거지 주식으로 회사를 전환사채 발행을 했었네요. 17년대 뭐 어쨌든 최근 1년에 발행한게 없고 최근에 나올 전환사채가 없으니까 새로운 주식들이 계속 발행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그 가격에 사줄 이유가 없어요. STO 이 회사는 뭐하는 회사지 무상증자를 하는 회사네요. 이런 회사는 이제 지금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온 회사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무상증자가 들어온 회사인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관심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저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그리고 보통 거래량이 없는게 사실 정상이에요.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낮다는 자체가 이미 시장에 외면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인데 막 거래량이 몇십억씩 맨날 터진다 이러면 이제 누가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매집 매집 시그널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영상 찍을 때마다 이제 생각날 때마다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근데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은 보통 이제 거래량이 어느날 꾸준히 터진다 이러면 이제 누가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관심을 가지는게 좋습니다. 테라쌤 테라쌤 도 이제 고점에서 다이빙하는 회사인데 회사가 1년에 60어치 적자를 꾸준히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200억짜리 회사면 이 회사가 상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 유상증자나 전환사체를 찍거나 아니면 이제 부채가 계속 쌓여 가지고 이제 회사가 터지겠죠. 그러니까 일단 가장 먼저 볼 게 여러분들이 회계사가 아니잖아요. 저도 회계사가 아닌데 재무제표를 볼 때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 회사가 몇 년째 사업을 잘 하고 있나 그것만 보시면 돼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냥 1년에 60억짜리 1년에 60억짜리 적자가 찍히는 회사가 몇 년 후에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상장이 아니라 그냥 회사가 존재하는 게 유지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요.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 ESV ESV 같은 경우는 진짜 끔찍하네요. 사실 이 회사는 지금 법원 채권자가 뭘 열심히 하고 난리 났죠? 이런 회사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167원이면 그러니까 뭐냐 주가가 싸다고 막 100원짜리 200원짜리 주식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100원짜리 200원짜리 주식 사가지고 잘되는 케이스는 딱 한 번 봤습니다. 대우부품이라고 그 회사 한 번 딱 봤어요. 그것도 뭐 근데 되게 IMF때 얘기를 해가지고 MEGA ECS 사실 이런 회사는 조금 관심을 가질 만 하긴 한데 일단 12발행이 좀 크고요. 앞으로 이제 9월 10일 앞으로 한 3, 4분기 정도는 실적을 봐야 되는데 적자가 확대 확대되지 않는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세력이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종목도 약간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 그냥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 블로그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이 종목을 1%인가 2% 고유하고 계신 분이 있대는데 2억 근데 이런 종목에 2억 투자하면 회사는 안 망할 것 같은데 팔고 나올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되게 소액으로 몇 백만원 많아야 2, 3천만원 이렇게 재미로 투자할 회사지 몇 억씩 넣을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재무대표 안 좋죠. 이런 회사들은 무조건 걸러야 돼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한국정밀기계 1년에 2백억씩 수업자를 보죠. 이런 회사는 회사가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이대로 그대로 가면 투자를 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리드 고점에서 아주 많이 해 먹으셨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작전 해 먹고 다 해 먹은 회사예요. 언젠가 관리종목이 찍힐지도 모르고 어느 날 거래정제가 찍힐 수도 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굳이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가총액 낮은 종목에 투자를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일단 시가총액 낮은 종목 중에서도 재무제표 좋은 회사들 상장이 유지될 수 일단 상장이 유지 돼야지 세력이 붙던가 말던가 하죠.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저 일단 이해해서 없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라는 말이 아니라 살거면 이런 회사들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날? 그럴 때 이제 사라는 거죠. 시가총액 200억 초반 회사 재무제표 좋잖아요. 이런 회사가 웬만하면 잘 안 망하거든요. 부채 비율 계속 줄이면서 이 회사는 되게 전략을 잘 짠 게 배당을 안 주고 있어요. 배당을 안 주는 상태에서 흑자를 계속 내니까 부채가 계속 줄 거 아니에요. 이 회사는 지금 배당을 안 줘가지고 메리트가 없긴 한데 언젠가 한번 뻥 터질 거예요. 언젠가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이대로 장사를 잘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저는 약간 굳이 굳이 저는 이제 100억 이상을 굴리니까 이런 회사를 사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는데 뭐 일단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는 의미는 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회사가 어느 날 막 되게 많이 빠진 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작년 10월 30일로 돌아가서 2030원까지 왔다. 시가총액 그 뭐지 100억 원대 종목 중에서 꾸준히 흑자를 내는 종목이다. 그리고 상장폐지 걱정이 없고 테마가 확실하다. 그럼 무조건 사 하죠. 이때로 돌아가면 타임머시 돌아가면 저는 이거 무조건 살 거에요. 근데 지금 가격에는 솔직히 그냥 관심만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가격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긴 해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게 좋아요. 이런 진짜 말도 안되는 가격에 고민하지 않고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작년 10월 30일로 돌아가면 물론 대부분의 90% 95% 이제 게임 투자들은 손실을 볼 거에요. 근데 이제 좀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락장에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매수를 잘 해가지고 이제 바로 시장 반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럼 시장 반등이 나온 그 수익분으로 손실을 만회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통 큰 하락과 큰 상승은 예피할 수가 없고요. 이제 큰 상승제는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바이오장 때 저 같은 경우는 헬릭스미스 9만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이 날 수 밖에 없고 헬릭스미스 상한가를 갔으니까 이제 하락장으로 이제 접어들면 이제 현금을 들고 있다가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토탈 소프트뿐만 아니라 그냥 작년 10월 30일에는 그냥 모든 회사가 다 저점이었어요. 이렇게 말도 안되기 떨어진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이제 줍줍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익이 날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사실 이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는 거죠. 현금 가지고 있으면 일단 주식 사야 될 것 같고 뭐냐 그 하락장 되면 이제 안 팔아도 되는데 무서우니까 일단 팔고 벌고 난 주식 안해야지 하고 팔고 그러다가 이제 며칠 며칠 뒤에 이제 주식시장 다 올라오면 그때 다시 어? 주식 해볼까? 이러면서 하게 되고 약간 그런걸 좀 조심해야 돼요.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PM풍년 이 회사는 이 회사는 근데 왜 떨어졌지? 좋아보인대 굉장히 뭔 일 있나요? 왜 시가총액 200억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회사들도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사실 일단 사업 영역이 뚜렷하고 테마는 없어요. 테마는 없으니까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릴 거에요. 진짜 몇 년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손해는 저점에서 잡으면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게 제가 오늘 괜찮다고 언급한 종목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투탈소프트나 아니면 뭐 PM풍년 이런 종목들 일단 뭐 첫 번째로 흠 이런 종목들은 그냥 재미로 몇 백만원 넣으면 좋을 종목이지 몇 천만원 몇억 투자할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안 하는 거에요. 저는 일단 100억을 굴리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두 번째는 약간 만약에 여러분 이 시즌 지금 뭐야 이 영상 보고 나서 어 이 회사가 되게 좋아 보이네. 시간요령 이 새끼가 사라고 했으니까 한번 사볼까 해서 사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넣으라는 의미는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일단 관심 종목에 지정을 하고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사라는 거에요. 뭐 제가 만약에 원하는 가격을 정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천원대 가격 시가총액 100억대로 내려가면 그때 한번 사볼만 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되게 오랜만에 본 종목인데 뭔 일 있나 일단 뭐 관심은 가질만 합니다. 근데 지금 가격에는 안 살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뭐 주변에 이제 아들이나 조카가 군대 간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 약간 추천을 할만한 종목 근데 지금 가격은 좀 사실 100억대 기회 한번 줄 거에요. 그러니까 PM풍련도 그렇고 토탈소프트도 그렇고 막 코스닥 지수 3% 4% 이렇게 빠지는 말도 안 된 날 있잖아요. 그런 날에 얘네는 더 많이 빠지거든요. 막 5% 6% 빠져요. 그러면 그런 날에 주우면 되지. 지금 사려고 하면 일단 호가창에 그 매도 호가창에 물량도 없어 가지고 사지도 못해. 이런 종목은 일단 사기만 하면 일단 몇 퍼센트 5% 정도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한다 생각을 해요. 일단 진입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시장 박살 난 날 그런 날에 사야 돼요.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구요. 우리 2명 보이시죠. 1년에 353억 적자. 이런 종목은 알아서 판단하세요. 마이크로 콘텍술 2회에서 한 3, 4분기 정도는 지켜보세요. 일단 흑사 전환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게 그러니까 4년 연속으로 적자를 보면 4년 연속 적자를 보면 뭐냐 관리 종목이고 5년 연속으로 적자를 보면 상장 폐지거든요. 기업에서 3년 딱 적자를 봤을 때 딱 4년 차 때 실적을 몰아주고 관리 종목을 탈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적자를 보던 회사로 돌아가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몇 달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지켜보고 회사가 좀 좋아하지 그 다음에 전환을 하긴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